회전하면서 먼저 동무 뒤로 안주면서 동무 내리면서 동무 앞 회전 들고 와서 들고 접으면서 동무 그리고 회전 뒤로 안주면서 동무 내리면서 동무 내리면서 동무 살짝 45도 뒤로 안주면서 위로 45도 내리면서 동무 그대로 회전 위아래 바꾸고 뒤로 들고 접으면서 팔 내리면서 구멍 들고 회전하면서 오른손 그리고 접으면서 팔 들고 건면 해전 그리고 좀더 면발... 좀더 면발... 밀면서 뒤로 들고 왼쪽으로 틀면서 왼손 뒤집고 오른손 올렸고 접어서 발 짚고 밀고 들고 들고 올려서 접고 발 짚고 밀고 반대쪽으로 접어서 발 짚고 밀면서 춥고 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